안녕하세요. 민가든이에요.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나스 블러셔 오르가즘 리뷰에요. 이름이 이상하죠? 저는 섹스어필도 갖고 있는데 그건 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예쁜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나스 오르가즘이라는 블러셔에요. 핑크와 코랄 빛이 아주 살짝 돌고 여기에 핑크, 골드, 펄이 되게 자잘하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볼에 생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발색이 되게 진한 편이에요.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얼굴이 진짜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짝 묻혀준 뒤에 이렇게 털어주시고 파레도 여기다 한번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제가 이걸 사용해보니까 되게 은은하게 발색해줘야 더 예쁜 것 같고 펄이 되게 고르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건강한 빛을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잘못 사용하시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발색감 보이시나요? 약간 펄이 되게 보이시죠? 되게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볼 쪽에만 약간 핑크, 골드 빛이 나오고 있어요. 옆 쪽에도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.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. 여기 코 밑으로 블러셔가 들어가면 조금 우울해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 위에 제가 하트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. 광대 쪽에 이렇게 블러셔를 넣어줬어요. 확실히 얼굴이 화사해 보이죠?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 블러셔와 입술 색깔을 톤을 맞춰서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냈어요. 옆면에서 보이는 광을 보세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찍어본 영상 다음에 또 만납시다. 안녕.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